안녕하세요 저는 애터미의 미스코리아 뉴 임페리얼 마스터 이혜정입니다 임페리얼 승급식이 끝나고 제 삶이 바뀐 것 같아요 늘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번에 특강을 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준비를 하면서 아 내 인생이 바뀌었구나 비포 애프터를 보면 비포는 제가 애터미를 한 그 10년은 제 머릿속을 꽉 채우고 있는 건 저를 이끌어 나가는 원동력은 생존이었어요 생존 근데 임페리얼이 되고 나서 애프터는 생존은 아닙니다 저는 이미 생존을 넘어섰죠 저의 고민은 공존이에요 이미 직급은 끝까지 다 올라갔고 월급도 더 안 늘어나잖아요 그리고 시간은 자유롭고 그걸로 끝인 줄 알았거든요 끝이 아니에요 더 큰 숙제가 저한테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공존이에요 함께 살아남기 함께 잘 살기 함께 나누기 그리고 인생을 또 잘 마무리해야 되죠 그래서 오늘 제가 앞으로 해야 될 일 그리고 제가 앞으로 해야만 될 일들에 대한 고민 그리고 꿈꾸는 또 하나의 앞으로 펼쳐질 제 인생의 결과에 대해서 제가 생각했던 걸 여러분들과 나누기로 할 겁니다 이 임페리얼 특강을 생각을 하면서 지었던 타이틀 이름이 생존해서 공존으로 해요 앞으로 그러면 내 목표는 생존이 아니고 공존이다 그러면 그 공존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저한테 있죠 그게 제 파트너이기도 하고 또 이게 확대가 되면 이 공존이 확대가 되면 애터미 전 회원이 되는 거고 애터미가 글로벌로 계속 나가면 결국은 그 모두 전 세계가 저는 애터미라는 도구를 통해서 공존이 가능할 거로 봅니다 그러면 제가 공존하고 싶은 첫 번째 분을 소개해드립니다 네 고우시죠 네 87세 되신 제 파트너의 어머님이십니다 예 그런데 그분의 따님 두 분이 애터미를 하게 되면서 이번에 이렇게 여행을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님이 내가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를 우연히 갔는데 거기서 어떤 여자가 한복 입고 10억을 지게차를 봤더니 다 통째로 기부를 했다더라 그래갖고 그 동네 할머니들이 노인정에서 난리가 났대요 어떤 분은 미친 거 아니냐 어떤 분은 대단하다 어떤 분은 혼자라서 그런가 보다 싱글이라서 그래서 그 어머님이 집에 오셔서 따님한테 그 얘기를 했대요 내가 그런 얘기를 들었대요 그러니까 그 따님이 엄마 그분이 내 스폰서님이야 내가 하는 애터미가 그런 일이 가능하게 하는 일이야 그랬더니 어머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니도 다 줄기가 그러니까 그 이분은 기독교 집안이시니까 엄마 하나님이 주라 그러면 나는 내 드릴 거야 그랬더니 언제들 낀대 모르지? 나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랬더니 그 어머님이 네가 그 돈을 받을 때면 내 뼈는 땅에 묻혀있을 끼대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이 따님이 엄마가 나도 내 스폰서님처럼 엄마가 살아계실 때 엄마한테 그 모습을 보여드릴 테니까 엄마 건강하게만 사세요 그러셨대요 네 저는 오늘 저의 이야기를 하려고 여기 올라온 게 아닙니다 우리들의 이야기 제가 바라보는 애터미 애터미 사업을 하는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올라온 겁니다 네 아까 그 나오신 87세 최영선 여사님의 사위십니다 따님이 애터미 사업을 한다고 그랬죠 막내 사위예요 이분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서울시장 서울시양의 오케스트라의 단원이십니다 콘트라베이스의 수석 주자세요 그런데 이분이 부인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분은 정말 제가 늘 말씀드려요 안 교수님은 내가 살면서 만나본 교수님들 중에 제일 문턱이 낮은 분이다 정말 어린애같이 순수하게 클래식 음악을 너무 사랑하고 그걸 전달하시는 분인데 이분 때문에 제가 만난 분이 있습니다 네 이 어린 소년 부산에 있는 수녀님들이 운영하시는 고아원에서 자란 고아예요 그런데 정명훈 지휘자님하고 서울시양의 분들이 재능기부를 하러 그런 곳을 그 약자들이 많이 있는 그런 곳에 가서 연주회를 하면서 하면서 그 음악에 관심 있는 아이들을 일대일로 이렇게 레슨을 했었대요 그런데 이 친구는 처음으로 음악에 눈을 뜬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콘트라베이스의 제일 낮은 음에 매혹당한 겁니다 그런데 재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분들은 어떻게 하죠? 악기 너 누가 사줄 건데? 레슨비 누가 내줄 건데? 그런데 이분은 악기도 빌려주고 악기상 분한테 부탁해서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할 줄은 몰랐던 거예요 이 어린 소년이 그런데 이 친구가 자기 키보다 더 큰 악기를 등에 메고 매주 서울을 올라온 거예요 그걸 이분들이 먹이고 입히고 아들같이 계속 키워낸 겁니다 그런데 대학을 졸업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찾아와서 교수님 저 독일로 유학을 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반가운 것보다 가슴이 철렁하셨대요 그냥 대학만 졸업시키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독일 유학을 간다 그러니까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딸들은 영국 유학 보내고 미국 유학을 보내서 거의 부모님들의 연금은 없을 정도로 다 투자한 겁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의 꿈을 꺾을 수는 없죠 그래서 그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가 할게요 그래서 다음이요 네 이 모습입니다 독일에 본인이 뛰어나니까 재능이 그 장학금은 전액 장학금은 받은 거예요 그런데 생활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비를 제가 지원하고 있는데 1등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제가 대단한 게 아니고 그 어린아이의 꿈을 꺾지하는 분이 저의 에터미 회원의 남편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인이 왜 에터미 사업을 열심히 하냐 여기가 어디냐면 용인에 있는 제일 좋은 호스피스 병동입니다 이분들은 내일 돌아가실 수도 있고 일주일일 수도 있고 몇 개월 호스피도 있어요 거의 1년을 못 넘기시더라고요 샘물 호스피스 병동인데 이분이 매주 가서 저렇게 음악을 봉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은 뭐예요? 에터미 사업을 하는 부인은 아 내 남편이 은퇴가 다 다가와 왔는데 이분이 계속 그런 재능 기부를 하려면 누군가 서포터가 돼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이 남편분한테 얘기한 거예요 여보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에터미라는 도구를 만났어 당신이 얼마든지 클래식을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전혀 무보수로 당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내가 당신의 서포터가 돼줄게 걱정하지 마 그래서 지금 이분이 어떻게 갖고 계세요? 부인을 센터에 출퇴근 시켜주십니다 여보 아자! 이러면서 은퇴 후에 책임진다 그랬어 내가 원하는 음악을 마음껏 연주하게 여태까지는 내가 돈을 받고 했지만 무보수로 나가 팔에 힘이 있을 때까지는 나는 연주를 할 수 있어 어디든지 갈 수 있어 부인이 이제는 남편의 조력자가 돼준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아주 유명하신 탑클래스의 연주자들이에요 무보수로 이분의 나눔에 동참하신 겁니다 나눔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에터미 안에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그 나눔의 물고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르신들만 있냐? 베이비 부모 세대만 아닙니다 제 파트너의 아들이에요 이제 23살입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군대 갔다가 군대 있으면서 머리 서랍이 빠지게 아 나는 나가서 뭘 해야 되지? 전역하고 뭘 해야 되지? 그 고민을 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물어봤어요 왜 에터미를 하게 됐니? 그랬더니 엄마하고 엄마의 언니 큰 이모가 에터미 사업을 하는데 자기가 군대 가기 전에 그 두 여인은 그렇게 멋있는 여자가 아니었대요 근데 군대를 제대하고 나왔더니 그 동네 아줌마였던 그냥 따뜻한 이모였던 이모랑 자기 엄마가 본부장이 돼서 리더스 클럽이 회원이 돼 있는데 다른 여자가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 친구 말이 더 웃겨요 아줌마도 하면 나는 더 잘할 수 있다 아직 대한민국 아줌마의 저력을 모르는 거죠 네 그래서 옆에 계신 분은 파트너인데 나이가 더 많으세요 이 어린 파트너를 지금 팀장이거든요 스폰서님으로 모시고 저 손에 들어있는 게 뭐예요? 에터미 전단지입니다 23살짜리가 무슨 인맥이 있겠어요 그런데 열정과 시간이 있습니다 젊은 분들은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딴 거는 못해도 제가 운전하고 무거운 거 들고 함께 나가서 거절도 같이 듣고 칭찬도 같이 듣고 모욕도 같이 듣겠습니다 함께 나가시죠 그래서 스폰서 역할을 잘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네 서른 두 살짜리입니다 이 친구는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고 싶어서 호주를 갔는데 처음엔 좋았답니다 그런데 영주권을 얻으려고 하니까 토마토 농장에서 토마토를 따면 세컨비자가 빨리 나온다 그래서 거기를 갔답니다 그랬더니 들은 것과 전혀 달랐던 거예요 상황이 그래서 한 사람이 내가 일한 만큼 돈을 줘야 되는데 한 팀이 13명인데 13명이 일한 걸 N분의 1로 하니 돈이 안 되잖아요 토마토를 하루 종일 따갖고는 그 숙소와 식비도 낼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워졌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한국분들한테 돈을 빌려서 오히려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빌려서 생각한 건 한국보다 더 열악한 환경이 이 친구한테는 펼쳐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있다고 했더니 이모들이 계속 애터미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우리 이모들은 비행기표를 사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자기가 알고 있는 왜 애터미 하기 전에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농담삼아 던졌답니다 비행기표 사줄 끼가 진짜 비행기표가 오더래요 내 돈 갚아줄 끼가 빚도 다 갚아주더래요 그래서 한국에 나왔더니 뭐예요? 전에는 옷도 누워있는 옷만 사다가 시장에 이 두 이모가 서있는 옷만 사서 입고 다니더랍니다 백화점에 마네킹에 입혀진 옷 그래서 뭐예요? 이 젊은 친구가 이게 뭐꼬? 그래서 알아보면서 하고 있는데 지금 국장입니다 또 한 편 있습니다 젊은입니다 스물일곱입니다 중국에 유명한 대학이 있어요 북쪽에는 칭화대가 있고 남쪽에는 절강성의 절강대학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은행의 지점장이세요 그래서 유학을 보냈더니 졸업학 다니면서 방학 때마다 애터미 세미나를 들으면서 슬금슬금슬금슬금 내가 취업을 해서 월급쟁이가 되느니 애터미 사업을 해가지고 내가 고액 연망자가 되는 게 낫겠다 그래갖고 아버지 모르게 회원가입을 하고 지금 애터미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좋은 대학 졸업장을 가지고 애터미를 시작한 겁니다 이 친구는 뭐예요? 중국이 열리면 애터미가 도구가 돼서 나는 중국을 날아다닐 수가 있다 그러니까 중국을 보고 이 친구는 뛰어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하면서 저희 파트너들한테 물어봤어요 아이들한테 물어봐 주세요 2030 세대들이 부모님에게 들으면 가장 힘이 되는 말 1번 응원할게 2번 걱정하지마 3번 넌 할 수 있어 4번 잘하고 있어 4번 아 5번 널 믿어 1등이 뭐였을까요 여러분? 몇 번이요? 네 2번입니다 2번 걱정하지마 걱정하지마 엄마 아빠가 있어 걱정하지마 왜요? 1포 2포 3포 4포 5포 6포 포기할 게 너무나 많아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저희 파트너의 어머님은 저희 베이비 부모 세대는 빈곤 속에서 풍요를 경험한 세대입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은 거꾸로 풍요 속에서 빈곤을 겪고 있어요 어떤 아이들은 죽을 때까지 알바 천국에서 살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부모님들한테 가장 듣고 싶은 얘기가 응원할 게가 아니었어요 걱정하지마 그 다음이요 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들으면 가장 힘이 되는 말 1번 오늘 집에 있을게요 2번 생활비 드릴게요 3번 엄마 아버지 나 승진했어요 4번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뭐였을까요 여러분? 2번이었어요 생활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부모님들이 좋아하셨던 건요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였어요 네 그러면 40, 50, 60 우리 베이비 부모들 포함해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들으면 제일 힘이 나는 말 뭘까요 여러분? 1번이었어요 엄마 아빠 최고예요 엄마 아빠 최고예요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내 지금 삶이 바닥이어도 자식들이 그 말만 해주면 힘이 나신대요 그러면 우리들이 부모님한테 들으면 거꾸로 우리가 부모이면서 자식이죠 제일 힘이 됐던 말은 1번 우리 딸 아들이 최고 2번 내가 너 때문에 산다 3번 우리 딸 아들이 제일 예쁘다 4번 너를 낳은 게 가장 잘한 일이야 내 인생에서 몇 번일까요? 1번이었어요 1번이었습니다 우리 딸이 최고야 우리 아들이 최고야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드린 거는 다음이요 제가 요즘에 읽고 실천하는 겁니다 배우죠 근데 이분이 걷기 전도사예요 근데 걸은 이유가 아무도 자기를 써주지 않는 그 무명 시절에 너무 그게 길어서 자기를 버티려고 자기를 쓰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했던 게 뭐였냐면 걷는 거였대요 이분은 10만 보를 걷더라고요 하루에 그리고 집에서 자기가 속한 그 소속사까지 걸어다녀요 제가 그걸 부르면서 맞아 맞아 걷는 게 참 좋은데 나도 걸어봐야 되겠다 근데 제가 무릎과 다리를 여러 번 다쳤어요 발가락 골절도 있었고 그래서 저는 의사 선생님한테 여쭤봤습니다 제가 매일 걸을 건데 하루에 얼마나 걸으면 될까요? 그랬더니 하루에 30분만 걸으래요 그래서 매일 제가 30분씩 걷습니다 그런데 이분 누군지 아시죠? 연구소 기업을 만드신 분 애터미가 있게 한 가장 지대한 공헌을 하신 고마우신 분입니다 그런데 저는 만나 뵌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한 달 전에 저희 스폰서님이 저희 파트너들하고 한번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여쭤봤어요 한 분이 그랬더니 저희 스폰서님이 그분한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장인순 박사님을 한번 뵌 적이 있다 그런데 내가 물어봤다 그분한테 질문이 있는데 내 파트너들이 누구는 성공하고 누구는 성공을 못합니다 박사님 저는 그게 고민입니다 박사님은 큰 성공을 여러 번 하신 분이니까 박사님이 생각하시는 성공자와 안성공자의 차이가 뭡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딱 여덟자로 정의하시더래요 성공자와 안성공자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요 직접 뵙지도 않고 듣는데도 이 머리가요 원자폭탄을 맞은 것 같았어요 띵 아주 강력한 제가 요즘 매일 이걸 실천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의 의미를 이미 저는 깨닫고 있었어요 뭐라고 하셨냐 이분이 이분의 취미가 마라톤이에요 매일 달린대요 그런데 날이 맑은 날은 날이 좋은 날은 다 나와서 뛰더랍니다 비가 오면 반이 줄고 눈이 오면 이 박사님 혼자 뛰고 있대요 그런데요 저도 그걸 겪고 있거든요 날 좋은 날은 여러분 걷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숲길을 걷는데 그런데요 저는 비가 와도 우산을 쓰고 걷습니다 걷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비만 와도 여러분 그 숲길에요 저 하나밖에 없어요 저는 요즘 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그래 비가 와도 이 정도인데 눈이 오면 도대체 이 길을 나 말고 누가 또 걷고 있을까 아 제가 이미 그렇게 겪고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저는 성공의 그 여덟 자가 너무나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날이 굳음에도 불구하고 나 혼자 걸음에도 불구하고 천둥이 침에도 불구하고 눈이 옴에도 불구하고 성공자의 핵심 포인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였던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돈 얘기는 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꿈꾸는 건 저는 이미 제 생존은 이미 끝낸 사람이에요 저는 끝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요 왜요 제 파트너들은 아직도 생존해서 고군분투하고 있어요 아 제가 일주일 전에 본사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넥스트 이코노미 근데 그 맨 저한테 질문을 던지고 답을 했는데 그분이 맨 마지막 질문이 뭐였는지 아세요 애터미 회원들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제가 애터미 회원들한테 바라는 건 딱 하나입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뭐예요 우리가 다 잘 사는 겁니다 우리가 다 잘 사는 겁니다 여쭤보셨어요 그럼 잘 사는 기준이 뭐냐 그럼 당신같이 돈을 큰 목돈을 기부하는 거냐 아닙니다 아내가 남편이 아내를 지키고 자식을 지키고 이혼하지 않고 그 가족을 지키는 거 아이들이 너무나 힘들어서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하지 않는 거 저는 그게 잘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지키고 남편이 아내를 지키고 부모가 자식을 지키고 자식이 부모를 양론에 내다버리지 않는 거 저는 그게 잘 사는 제가 바라는 잘 사는 기준입니다 저는 애터미 회원들이 전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도 잘 사라집니다 여러분도 다 그러고 싶으시죠?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이 글을 다시 한번 읽어주셔야 됩니다 저한테 한 번 더 할까요? 너나 써라 그래도 불구하고 너나 하라 그러면 불구하고 돈에 환장했냐 해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오늘 그 불구하고를 하시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겁니다 왜 우리가 이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붙잡아야 되냐면 우리한테는 지켜야 할 게 있습니다 뭔지 보여드릴게요 아이들입니다 우리 파트너들의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가 뭐라고 썼어요? 엄마 스타마싸 가자! 스폰서하고 파트너가 함께 여행 가는 겁니다 엄마들이 가자 해갖고 가가지고 국장 승급여행 가는데 단체로 공항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다음이요 우리 파트너 아들이 저거 뭔지 아시죠? 헤어스타일러 왜 이 아이가 이런 사진을 찍을 수 있을까요? 우리 미래의 고객이십니다 부모님의 꿈 이야기를 듣고 같이 꿈을 꾸는 거예요 여러분 2030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20년, 30년 대한민국의 주역들이에요 우리 파트너들의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객이고 우리 애터미를 이끌어갈 주역들입니다 이 아이 중에 한 아이는 여러분 입양한 아이예요 남편이 학교 선생님입니다 아이가 이미 둘이 있는데 저는 몰랐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대단한 일을 했어? 그랬더니 남편하고 자기하고 늘 하던 이야기가 있대요 여보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혁명을 일으키거나 세상을 뒤바꾸는 능력은 없지만 어린 아이는 데려다가 잘 키울 수 있는 세상에 좋은 일은 하나 하고 가자 그래서 아이를 입양했다는 거예요 이 셋 중에 아이 중에 그 아이가 무럭무럭 크고 있습니다 같이 승급여행 간 거예요 단항으로 네 너무 이쁘죠? 저게 뭐죠? 예 씹어먹는 추업을 오메가3입니다 네 예뻐지려고 현재는 우리 고객님이고 미래는 애터미의 백조시대를 이끌 주역들입니다 지금 무럭무럭 크고 있습니다 네 이 꼬마야 이 꼬마 얘가 자랐어요 짜장면을 온 얼굴에 바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해야 되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예 이 아이들 이 미소가 지켜지려면 우리 어른들이 이 아이들의 미소를 지키려면 계속 웃게 만들려면 우리 모두가 잘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아마 우리가 이 아이들의 미소를 지켜주고 우리 아이들이 내 손자 손녀가 이렇게 웃을 수 있어야 저는 우리가 잘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터미를 하니까 여러분 가족의 개념이 바뀌는 겁니다 전에는 내가 잘 살아야 돼 내가 살아남아야 돼 이 생각이었는데 저만 잘 살아갖고는 안 돼 제가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잘 살아야 되고 내 옆에 있는 판매사가 잘 살아야 되고 내 옆에 있는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잘 살아야 되고 내 옆에 있는 샤론 로즈 마스터가 잘 살아야 그들이 로얄 마스터가 돼서 마스터가 돼서 돈과 시간에 자유로워져야만이 제가 잘 사는 거도랍니다 그걸 깨달았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는 계속 걸을 겁니다 뭘 위해서? 공존을 위해서 우리 애터미 회원들의 공존을 위해서 이 아이들을 등에 얻고 아까 87세 우리 어머님들의 노을을 등에 얻고 저는 걸을 겁니다 걷다 보면 천둥이 칠 거고요 누군가 저한테 돌을 던질 거고요 제가 잘못을 하나도 안 했는데도 그 죄를 뒤집어 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제가 알고 있는 건 그 과정은 잘 모르지만 제가 끝끝에 도달했을 때 저는 맨 처음에 출발했던 이혜정보다는 더 나은 사람이 돼 있을 거고 제가 맨 처음에 출발했던 그 세상보다는 제가 끝에 도달했을 그 세상은 더 아름다운 세상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이야기는 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 파트너 중에 영어를 아주 잘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 를 뒤집으면 위가 된답니다 저는 임페리얼 마스터가 되기 전까지는 저는 미였어요 나, 내가, 내가 말이야 근데 이제 저는 뭐죠? 우리입니다, 우리 여기에서, 여기 했을 때 저는 생존이었고요 오늘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는 공존입니다 감사합니다